이게 약간 수요일까지 너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너무 좀 받았는데 진짜요? 약간 그냥 대충 하고서 선생님한테 넘어간다고 한다 이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그래요? 내가 모르겠다 언젠간 되겠지 뭐 몇 달 동안은 나눠서 되겠지 이 본방에서 수령이 된다는 거는 그런 거 같아요 네 다른 거 화면으로 밀고 이걸 쳤을 때 오히려 이렇게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쉬운 거 먼저 해주고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끝까지 보기는 했어요 이거 그냥 근데 좀 아직 손에 덜 붙어서 좀 엉망진창이긴 해요 그냥 약간 움치는 거에 급급하고 좀 해야 돼요 좀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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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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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였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강조가 되려면 이렇게 아프거나 아하야 돼요 이런 거로 죽이는 느낌이야 얘가 이제 줄어들어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쪽도 송금전도랑 피아노로 안 찍히는 거예요 쭉? 코르타리로? 아니요 코르타리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같은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실 건지 약간 줄이고 뭔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 표현이 들리면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불어넣기니까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한 번은 흘려만 가면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뒤에 뭐가 나오든 아니면 뭐를 또 더 이어서 가든 앞뒤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공간을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 근데 이제 제가 틀먹기만 하고 이거 좀 작기만 했어요 네 네 좀 그랬던구나 그래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요? 이거 피피니까 이제 줄이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약간 뭔가 얘네 들어가는 것처럼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뭔가 약간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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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무를 단순히 음영으로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한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 안의 으바톤 정도가 있다 마지막 하시면 저는 여기는 조금 더 나아가고 조금 더 뭔가 조심스럽고 줄이는 걸 표현할 거예요 왜냐면 줄이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마찬가지로 왼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피아노 시무를 단순히 앞에 보다는 좀 비교적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치면 그래서 그런 차이로 지금 2분도 추가할 때 이 부분도 계속 음 하나하나가 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주말까지 다 조심스럽게 달라져요 그래도 목도 줄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잘 모르고 gre 오 rise 네, 맞아요. 저희는 대체 대체로 나오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이쪽이라 이렇게 엄청 대조적으로 들어가요. 네, 여기서 너무 많이 들리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더 나아가듯이 봐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여기 들어갈 때 이 중에 있어요. 의자 어떻게 하지? 의자 반복했어요. 하마자 좋습니다. 다시. 네, 그리고 원곡. 대고 여기서 중요해요. 밑소리만. 같은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게 아니라 아니면 정의 이의 손을 네트워전으로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게 뭔가 나아가시고 왼손을 여기를 끊으시던데 혹시 일일까? 이유는 없어요. 없었어요. 이것이 이것이 이러면서 찾았어요. 지속음이 있긴 있거든요. 아! 아 몰랐어요. 지속해줘야 되는구나. 있긴 있어서 지속음이 저만큼 누르고 있어라기보다는 저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얘가 문제예요. 문제예요 선생님. 다 문제인데 일단 제일 급한 문제는 이 연습 방향을 제가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은 네. 그때 끝음은 힘이 빠지듯이 하고 마지막 따다다 했을 때 세 번째 음이 강조가 되고 얘도 힘이 빠지고 하면 할수록 뭔가 더 이상해지고 더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서 느리게 하면 이 정도에서 릴렉스 하고 억은 손목 써서 드셔래요. 하나 이거 손목이 되게 잘, 부자란 생각보다 그냥 부자란 생각보다 가라앉히면서 얘를 누른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내리면서 마지막 눈에 바닥을 짚는 것 같지 않아요? 내리면서? 네. 떨어지면서 내려요.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뽀뽀 떨어지면서? 그렇죠, 치기 전에 휘 anticipating 더 어려워 지금 벌써 여기 일단 천천히 이제 부시해야 합니다. 됐을때 속도를 조금 늘리시거나 아니면은 여기부터 이것만 붙이니까 아니면 두개만 붙이니까 약간 이런식으로 이제 조금 묶는거 한 번에가 아니라 두개 세개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천천히 쓸 때 왼손하고 붙였을때도 되는가 왼손 아직 안 붙였잖아요 이게 오른손이 천천히 됐어요 근데 이제 접촉하실 때 안될 수 있거든요 눈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각종의 각종의 아주 단계별로 연습을 해주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음영 없이 그렇지 부담스러워요 얘가 빨리 치니까 얘가 먼저 들어가면 또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정박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벽자는 막 빠르고 이 안에 호빈이랑 마지막 오면 또 제대로 짚어줘야되고 이게 부담이 그리고 얘네들도 마주 심하게 문제에요 어떻게 해야 이걸 치는데 몸이 안 흔들리는지 이거를 파악을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흔들리잖아요 그쵸? 근데 조금만 불성이 좀 돌아진다 반복은 아 패들리 치는 느낌 힘을 빼려고 하시던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바꿔나서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치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 충격이 몸까지 받아서 흔들리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치고 뮤직으로 전달이 터져 치기 전에 이건 이 동작인거지 지금 뮤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을 이어나갔을때 어느 부분에 정신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얘를 벌리는데 아 걸려지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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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로도 잡아주세요 아 그렇죠 지금 좋은데? 일단 두 페이지 남았으니까 일단 교충 풀고 나라 모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할게요 한번 해보시고 아 근데 무슨 느낌인지 오늘 대충 잡았으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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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